무서울수록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바라봐. 죽기 싫어! 하지 마! 자, 토끼몰이 시작한다! 뭐야? 우리 죽이려고 한 게? 병진만 이렇게 감았구만, 응? 배정민 일어나! 강해줘야 해. 뭐 했다, 아이. 가르쳐 나라고? 막아빠. 군벤이 느렸잖아.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라. 안녕, 경지야? 난 브라더야. 인식인계 받는 것에 대답해줘. 이번엔 너의 선택에 맡길게. 누구야? 정민이 어떻게 한 거야?